한주의 시작 월요일 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우기 고조에 장중 낙폭을 키우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월요일 명쾌한 주간 전략으로 월요병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성우 대표와 이번주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오늘 코스피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운일장 특징과 함께 이번주 전략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률을 16일로 예상한다는 발표가 나오는 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빠졌죠. 다만 이제 전쟁 발발 시 유가가 12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LPG와 도시가스 관련주들 일부 강세를 보였고 방산주하고 국물과 급등 의료로 농업 관련주도 일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16일 러시아가 침공을 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또 같은 날이죠. 16일날 발표되는 1월 FMC 회의록 내용입니다. 미국은 15일에 러시아가 가짜 깃발 작전으로 자작극을 벌여서 다음 날 16일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이렇게 다 공개가 된 상황에서 침공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스러운데요. 침공 이후에 서방이 물가 상승을 부축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시각도 있고 러시아가 이런 대치 국면을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경제를 압박함으로 인해서 소중의 효과를 얻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침공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16일까지 침공이 없을 경우에 그 이후에도 양측의 긴장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겠지만 심리적 압박은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오류 시간으로 17일 오전 4시에 발표되는 회의록에서는 1월 FMC에서 대차대제표 축소와 관련해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의 단기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증시는 침공인지 아닌지가 확인되는 16일까지는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에 침공이 없고 FMC 회의록에서도 별다른 일이 없을 경우에는 빠르게 회복을 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